한국행 비행기를 캔슬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캔슬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남편이 대신 캔슬을 해줬어요 한국 가는 거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엔 캔슬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한 번 더 내야만 해봤는데 잘생긴 했다 참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일부러 지키고 나는 세상이 일부러 지키고 나는 세상이 날들 약간 인상만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아 고향만 같다 아빠가 바로 연락 왔어 어떻게 됐냐고 매니저한테 아 나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 받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근데 오늘 시어 내가 이거 할게 막 그랬어 우와 신기해 잠시만 리튬 소주를 시키니까 이런 게 왔어 치 소주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갈았구나 근데 좀 차가우면 맛있을 것 같아 이제 매니저한테 고맙지 매니저도 계속 알아봐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 첫 일이고 그 자기가 먹었던 그 조개 땅이랑 비슷한 전망이 그리고 먹고 싶었던 이거 뭐였지? 골뱅이 뭐였지? 다 맛있었다 여기가 한국이다 야 이제 너무 맛있어 물이 고쁜데 다 먹었어 더 습가지고 음~~ 우와! 이거 소야! 경찰 되게 많네? 그치? 오마이갓! 파이어믹스 보러 왔습니다 기억 ayud! 오~~ 에어어어 콜라 온라인 콜라 배로 카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캡슐 정리로 못했어. 오늘은 유캡슐. 아 왜 이래. 음. 좋다. 음. 출근 준비 완료. 요즘에는 이렇게 아아를 챙겨갑니다. 이게 맨날 제가 출근을 하다보니까 맨날 커피 사 먹으면 또 돈이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집에서 이거 딱 해가지고 나가는게 훨씬 훨씬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좀 마셔주고 아 근데 나가야돼. 얼음 하나 더 넣어주고 출근합시다. 출근하러 갑시다.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빨리 가야돼. 알았다. 나 유가도 가져가는구나. 아침 출근길 팟캐스트 이렇게 제가 요즘 듣는 것들 다 듣진 않고 좀 괜찮은 주제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듣고 있었던 거 이거. 어뮤즈먼트 파크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에피소드. 이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뭐 이런 얘긴데 되게 뭔가 활기차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에버랜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 뭐 방식? 이런 거여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이거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막 땀나고 엄청 지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데 매번 출퇴근 시간이 다른 이유가 성인이니까 알아서 맡은 일 잘하면 출퇴근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일하는 팀이 베이스가 다 캘리포니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랑 뉴욕이랑 3시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시차가 뉴욕이 3시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좀 급하게 팀이 잡히거나 그럴 때는 캘리포니아 시간에 맞춰가지고 잡히게 되는데 내가 5시에 퇴근이어도 퇴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이에요. 오늘 늦게 미팅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이 친구를 이렇게 출근합니다. 아 더워. 아 사실 더 죽겠다. 출근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늘 오고 올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화창해 보이지만 오늘 굉장히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오늘은 샐러드를 싸왔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면요. 푸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푸다가 근처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렇게 팝업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먹는 건데 회사에서 일정 부분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한 6불에서 7불 정도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밖에서 먹으면 한 14불 15불 하는 거를 회사에서 먹으면 한 6, 7불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6, 7불이면 좀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사면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을 싸왔냐. 이게 모든 사람이 오피스에서 일하다 보니까 줄을 한 적어도 한 2, 30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짠 요렇게 간단하게 샐러드를 싸왔습니다. 치킨 브러스트랑 토마토랑 수박이랑 오이랑 이렇게 싸왔어요. 아니 근데 오늘의 메인은 따로 있다는 거? 짠 아보카도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오피스에서 제가 오늘날 보는데 오피스에서 사람들이 이 아보카도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톡톡톡톡해가지고 넣더라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저런 방법이?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건데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보카도를 이렇게 생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필해서 먹더라고요. 잘! 야무지게 잘 익은 아보카도예요. 예쁘게는 못 자르고 아니 이 아보카도가 스토어에서 사면 요즘은 좀 아보카도가 비싼데 이 아보카도 하나에 뭐 1불? 원래 보통 1불 정도 하는데 회사에서 그 샐러드 볼을 사가지고 아보카도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아보카도 추가하는데 4불이 들어요. 샐러드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보카도는 추가 안 하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넣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아 제가 세 번째로 늦게 퇴근했어요. 다른 분들도 일하고 계신데 좀 바쁜 시즌이라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일했어요. 정 귀엽구만 사실은 오늘도 회사에서 엄청 엄청 큰 빅뉴스가 있어서 정신이 어질어질한데요? 그래도 일단 퇴근 모드로 돌아서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급하게 테니스를 치러 왔습니다. 최근에 곰돌이랑 제가 테니스채를 하나 샀거든요. 여기가 테니스 코트이고요. 제 친구가 되게 어렵게 예약을 했다더라고요. 곰돌이랑 제가 요즘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테니스장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이런 곳에 테니스장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테니스를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서로 생일 선물로 테니스채를 하나씩 샀거든요. 저는 이걸 샀습니다. 윌슨 거 이게 윌슨께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면 할인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우드버리 아울렛에서 60%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래도 엄청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테니스채 지금 거 샀어요. 가방 예뻐요. 공 날라갔어. 오늘 컨디션이 쑤쑤한 관계로 여기까지. 아니 남편도 오랜만에 테니스를 쳐가지고 골이 잘 안 맞아. 열심히 배우러 다녀야겠다. 그쵸. 이렇게 테니스 코트 너무 좋다. 공짜라고? 오 풀포 레지너스 해놔야 돼. 아 유저지 이사 오니까 이런 게 좋다. 아 그럼 당연하죠. 그치 그치. 근데 그러고 두세 달 안 치고 막 그러면 또 해볼게요.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은 우리랑 안 치었는 거야. 그러니까 씻었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명확해서 그래도 슬럼프를 잘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한국에 가려고 회사랑도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날짜 조율을 했고 비자 문제도 진행을 하고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딱 갈 날만 남았는데 한국 가기 3일 전에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뭐 회사 정책이랑 플러스 비자 문제랑 뭐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국에 못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올 때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몇 남자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웨딩을 참석을 하려고 정말 가겠다 하고 이제 다 모든 걸 준비를 맞춰놨는데 결국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친한 언니가 저한테 축사를 부탁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 결혼식 축사를 부탁 받는다는 게 인생에 엄청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인싸들은 또 다른가?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돼서 내 마음이 진짜 100% 충만해져서 이 사람을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 느끼게 해주는 친한 친구였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좋은 날에 참석해서 이제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제가 또 한국 못 간 지가 좀 꽤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들떠 계셨죠.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까 그래서 계획도 다 짜놓고 그랬거든요. 가족 여행도 계획을 해놓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가 더 계획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민 정착 초창기여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살면서 계속 뭔가 계획적으로 되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치기도 했고 회사 정책도 너무 많이 바뀌고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은 정말 계획 없이 살았어요. 내가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그러면서 조금 저를 좀 달래줬던 것 같아요. 감정 회복의 시간을 좀 가졌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속상한 얘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내 맘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냐 이렇게 DM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좀 컨트롤 할 것인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컨트롤은 못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 돼.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일이 계획대로 진행 안 된 거는 또 안 된 거고 이거를 막 컨트롤하고 이겨내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모든 게 멘탈 싸움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다시 들었어요. 이런저런 미국에서의 우여곡절이 막 있었을 때 멘탈 싸움이야 이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은 책 읽기랑 일기 쓰기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 읽고 일기 쓰면 내 마음과의 대화를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근데 저는 진짜 꽤 오래전부터 그래 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쉬는 기간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미국에서 책을 어떻게 읽느냐 밀리의 서재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클릭만 해도 지금 책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원래 영어로 된 책 많이 읽고 했었는데 좀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싶더라고 해서 한국어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감정이 또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과 관련된 그 주제의 책을 읽으면 위로가 한 98% 되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뭐였냐면 이제 한국어로 된 책이 98%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뭔가 한 20%가 빠져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 미국 사회에 조금씩 스며드는 과정이구나 를 조금 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 사람들이랑 보내고 영어로 일을 하고 미국식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제 인생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어 책을 읽었는데 100% 예전처럼 100% 공감하고 이해받고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이게 미국 살이가 4년 차가 됐거든요. 4년이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제가 머문 커뮤니티는 회사에서 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제가 주로 머물렀던 커뮤니티가 미국 커뮤니티다 보니까 4년을 살았어도 되게 많이 가치관이나 인생살이나 애티튜드나 태도나 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일기장인데요. 블러처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항상 일기를 좀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날 읽었던 문구나 기억에 남는 구절 같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는지 인생에서 좀 느낀 것도 여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오글거리는데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보다가 괜찮은 글귀 같아서 이런 것도 퍼스트잇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일기장에 붙여놔요. 사실 이번 주가 회사에서 되게 변화가 많은 주여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느꼈던 바를 좀 남겨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겨놔야 나중에 이렇게 펼쳐봤을 때도 기억이 좀 선명하던데 이렇게 이렇게 남겨놔야 나중에 펼쳐봤을 때도 기억이 좀 선명하던데 잠시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